아 아 어 오빠 아이참 누구 누구 왜그래 나 나 꼬봉쑤 봉이 봉이요 오빠 껌딱지 저는 껌을 잘 안 씹는데 아니 어 왜 왜 이러세요 아 잠깐만 너랑 소매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아니 이 아가씨가 지금 진짜 갑자기 와가지고 소매치기의 사기꾼이래 내가 얼마나 모범시민인데 아 그리고 아가씨 내가 보니까 어린거 같은데 인생 그렇게 사지마요 남은 인생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고 똑바로 살아야돼 오빠 저 형수 아저씨랑 한강에 빠져가지고 혼수상태로 49일만에 깨어난거라고 뭔소리하는거야 지금 아우 수정오빠가 진짜 나 기억 못하나봐 네 문제가 생겼나봐요 수창이가 누구야 수창이가 어 나도 기억 안나요 공수창씨 어 우리 어디서 만난적 없죠 아 깜짝이야 너무 내 스타일 아니어서 놀랬네 아후 수창이가 저기 이거 아 이게 뭐에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간호해 줘가지고 고마워요 아 네 냄새 좋죠 네 그래도 되게 반갑네 이렇게 만나니까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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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